양측 서로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식을 공방 불거지고 있는데 한흥총재 지명 논란이죠.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국장 청와대 관계자는요 윤 당선인 측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견을 반영해서 내정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임명 직전에 어떤지 묻기에 괜찮은 분이라고 내가 답했을 뿐 어떤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고 나한테 왜 묻느냐 내가 인사권자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사실 이철희 정무수석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철희 정무수석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실무협의도 다 했고 두 사람까지 얘기를 했고 둘 중에 이창용이라는 분이 괜찮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창용을 찍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과연 진실공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양자가 비공개로 만나서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찌할지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말이 엇갈렸다. 그러면 이거는 진실공방일 수 있겠지만 이 두 사람 이철희라든가 아니면 장제원 이 두 분은 전달자지 않습니까? 전달자는 전달을 받고 주고 넘기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 오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진실공방보다는 사실은 참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통화했는데 어떤 이견이 있는지를 상대 측의 입장을 먼저 역지사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선인 측에 충분히 이 정도 노티스 통보를 해줬으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당선인 측에서는 아예 인사를 하지 마라. 인사권 자체를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양측의 약간 충돌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 현직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합의가 됐는지 여부 혹은 당선인에게까지 제대로 잘 전달됐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협의 창구를 맡고 있는 참모를 기용할 때 그 참모의 발언을 조금 더 정제된 그런 표현으로 외부의 언론에 노출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신구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면,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춰진다면 이건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전조이기 때문에 양측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창용이라고 하는 분이 새 한은 총재로 내정이 됐는데 사실 제가 이 진실공방을 보면서 이 진실공방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창용이라는 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인수위원을 했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ADB, 아시아개발은행에 갔다가 현재 IMF에 가서 국장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실 국내에는 몇 안 되는 통화 정책의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주열, 한은 총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사실 노미네이트가 됐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창용 국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여기에 큰 이견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별로 이견이 없다고 보는데 그럼 왜 이게 지금 논쟁이 되는가? 이거는 신구 권력 간의 기싸움의 일환이다. 이 기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밀리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감정 싸움인데 제발 좀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러나는 정권보다는 새로 집권하는 정권이 신리와 명분을 지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측을 탓하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중심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당선인 쪽이 이창용 내정자가 싫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물은 좋은데 다 좋은데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건지 뭐가 불만이라는 겁니까? 인수위의 당선인 측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랑 같이 일할 사람을 지금 임기말 인사는 나랑 같이 일할 사람 아니냐. 그러면 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내가 최소 컨펌하는 사람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죠. 반면에 청와대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적으로 5월 10일까지는 내가 인사하는 거다. 그런데 충분히 당선인을 예우해서 협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위원 두 자리인데 한 자리는 당선인 측에서 좀 얘기하시라. 그다음에 한은 총재도 몇 사람 얘기했더니 인수위 측에서 당선인 측에서 좋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임기가 지금 31일 날 한은 총재 임기가 끝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발표한 건데 이거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런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호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권리라고 생각하는 입장 차이가 그 정도로 차이가 커요. 그래서 문제는 한은 총재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은 총재.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금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 5년의 과제,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요해야 되는데 인수위와 청와대의 갈등을 보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위원 두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장재원 비설장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인수인계 과정의 핵심, 갈등의 핵심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는데 대북경협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사대강에 대한 감사, 자원예교에 대한 감사. 이걸로 소위 말해서 전정권 감사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소위 적폐수사의 신호탄으로 쓰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건 맞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 본질적인 충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 감사원, 감사위원인데 이게 인사의 핵심인데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이거 안 해주면 굳이 만날 이유 있냐. 이 정도까지 지금 갈등이 어긋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권한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대화와 타협의 문제인데 역시나 인수인계가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 여소야대 시작되면 앞으로 5년 참 힘들겠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주제일 것 같은데 인수 얘기도 저희가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압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완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국회의 결정 사항이긴 하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가 공격적으로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으면서 오늘 있었던 법무부의 그 업무보고 인수위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막 당선됐는데 그 공약들이 하나 둘 여권에 의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출범도 하기 전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인수위가 경향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검하고 법무부 인수위 보고를 갖다가 분리해버리고 이렇게 사실 박지 않겠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앞으로 5년이 얼마나 험난할지가 보여요. 지난 5년 동안에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윤석열 당시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충돌을 했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시고 또 제 170석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또 이 문제 가지고 리턴 매치를 또 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는 민주당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의 엄중한 독립성과 수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이 부분은 충돌이 불가피하고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표현을 해주는 것 외에는 말릴 방법이 없는 그런 주제라고 합니다. 두 분 다 예측을. 그런데 제가 초원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분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당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이 정부를 선택한 것이 되니까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부처가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움직인 부처 전체 국정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만약에 임기 말이 되면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법무부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반대한다, 목리부린다. 이거는 사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좀 약간 미스테이크, 실수를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험치계에 의해서 검찰은 내가 제일 잘하라, 법무부는 내가 제일 잘하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말한다, 시스템에 의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일 때는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것은 검찰의 사문은 국정의 빙산의 일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이건 이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장관의 수사지의권은 폐지해야 되고 검찰의 예산은 독립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당선인 스스로가 강하게 어필하면 할수록 이건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사안에는 윤석열 당선인 자체는 거리를 두고 이 사안 문제에는 힘을 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것 말고도 더 큰 국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모들이 좀 제대로 좀 조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이 사실 오늘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예측을 하시면서 앞으로 5년의 전조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고 5년 심할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착잡해하셔서 저도 마음이 좀 착잡해졌습니다. 오늘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김대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